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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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중분쇄가 뭔지 보여주지. 쓸어버려. 저게 뭡니다. 저게 뭐가 문젠가. 완전하게 쓸어버리라. adalah ENNSENG KID Of 우린 공룡 공룡 게이득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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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환사람 공수잖아 야 빨리 썰어버리고 공수 잡으러 가자 숫자가 하도 적어갖고 차가 없어 한부대면 장군대로 잡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슬어버려 좋아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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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산타크로스에요 말 안들으면 선물 안줄거에요 선물 안줄거라고 알겠습니까 내 눈 보입니까 얘도 안개 썼네 용사대 저놈들 완전히 슬어버려 웬만하면 궁수 많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3두에 어 화살 열나 아파 님 13명한테 설려봤어요 님 13명한테 설려봤어요 오늘 오늘 너희들은 13명한테 털릴은 머리라 치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하구만 어허 왓 아 잘못눌렀네 미안 자 다시 이제 올레대로 돌아갑시다 올레대로 올레대로 말입니다 저 캐릭터에 너무 집중하면은 방송 못봅니다 조심하세요 너놈들을 너놈들을 죽여라 15명 10명 남았거든 전마들은 60명 거의 90명 남았네 정의를 풀어라 우리 놈들은 바틀필드에서 뛰어들어 지스플레이 야 차호갑사도 하얀 됐나 너무 잘 죽는거 같애 전마들이 센거야 아니면 차호갑사가 약해진거야 아 활 이동사기 개쳐먹고 있구나 역시 용감한 차호갑사들 야 궁서하고 싸우니까 역시 건병이 상대가 안되긴 하네 하긴 건병이 뭐냐 기마대를 뭐냐 상대하면 그건 미친거지 야 본군 불러 전문소집 전문소집회가 전마들 쓸어버려 우리 차호갑사 형님들 건드렸다 한놈도 살리지마라 척살하라 진군 너희들의 방패는 이럴때 쓰라고 준거야 몽땅 쓸어버리라고 자 차호갑사 괴무에 감사합니다 본군하고 같이 투입해야겠어요 진군 전마들 궁수가 너무 세졌어 옛날에 조선군 궁수만큼 세졌어 너무 센거 같애 조선군이 해야될 것을 중국이 해먹고 있어 조선군이 해야될 것을 중국이 해먹고 있어 자 진군이다 완벽하게 쓸어버려 화살만 쏠 줄 알았지 부딪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완전하게 괴멸시켜라 완벽하게 쓸어버려 화살만 쏠 줄 알았지 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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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 화살 어디까지 맞아 봤어요 고양이 뭐랄 롱롱하다 던진보기 죽었어 완벽하게 날려버리라고 하나만 얘기해줄게 잡히면 죽는다 다른건 모르겠고 너희들이 차옥압살을 건드렸기 때문에 잡히면 죽는거야 찹찹 찹찹 찹찹찹찹 고양이가 말을 하니 상당히 신기해보이는 사람들이 많아보이는 것 같긴 같구만 와 고양이는 말하면 안돼 지금 나 고양이라고 무시하냐 야 차옥압살 무대가 작살났어 병사가 적어서 그런지 깨졌구만 이거는 차옥압살의 뭐냐 수치다 저놈을 찢어버리겠다 찹찹 님들 어디까지 맞아 봤어요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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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이라고 했니 이번전도 참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전도 참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전도 참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볶음밥을 해먹었다고 뭐야 이게 자 그럼 시작해보자고 자 친구들 어디까지 왔니 우리 차옥들은 옛날에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싸운다 가자 마침 너희들은 차옥압살이 매우 좋아하는 창병이구만 야 이거는 뭐 그냥 뭐 할 할 필요도 없어 갱 죽는거야 아주 좋소이다 아주 좋소 친구 어디까지 맞아 봤니 고양이 눈이 커졌다고 내가 눈을 부릅뜨고 있거든 눈앞아 죽겠네 자아 가자고 친구들 음 적들을 왕탕 쓸어버리는거야 좋아요좋아요 가자아 너희들 앞에 너희들의 먹이가 놓여져있다 한놈도 빠짐없이 먹어라 반찬에 고기가 나왔을때 반찬에 고기가 나왔을때 병날압을 찹찹찹찹 시켜바리 갔습니다 아쉽게 참을까 아 찹찹찹 병날압을 아주 그냥 찹찹찹 뭐야돼 고양이가 영롱해졌어 완전 고양아 반가워요 우리는 그런겁니다 젠글 젠글 야 나와 남자답게 싸우자 그렇지 역시 마린통하는 친구들이구만 자 우린 남자다우니까 일단 여섯부대에다가 반자이 치고 싸울게 반자이 우리는 남자다우니까 말이야 반단단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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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죽는거요? 여러분 창원한테 기기면 당 죽는겁니다 동당 죽여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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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계속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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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더 빠르지롱 니 속이 우리가 훨씬 빠르지롱 왜냐 우린 반자이 상태거든 퓨잉 퓨잉 전차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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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두지마 무조건 추격해 괴별시켜라 우왕 급식이다 어딜가니 어딜가니 하하 우왕 경험치가 뛰어댕긴다 경험치가 뛰어댕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경험치인가 아주 좋구만 경험치가 매우 훌륭해서 아주 좋아 완벽한거 같애 안경을 벗으니까 저도 안보여 어 좋아해요 뒤에 있는 놈들은 몽땅 죽었어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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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쨔 미친 말림 죽는거야 사냥을 시작한다 도망치는 급식과 급식을 죽는 차고갑사 조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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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갑사 혹시 더 멋있어졌죠 차고갑사가 더욱더 멋있어졌습니다 역시 보병전 최강자 딜리 두 번째 최강자 두 번째 최강자 오케이 까이 아주 그냥 고양이가 방송에서 놀랐습니까 최강자는 심하즈도 뭐니 하트모토라고 아주 굉장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습니다 눈을 아주 부릅부릅 뜨고 있구만 쉥 아군 손실 없음 예 이게 바로 아군 손실 없음입니다 야 이름 뭐야 이 메이징 뭐라는거야 자 수도로 간다 아니 성으로 간다 진군하라 부릅 부릅부릅 남캠이라 적혀있지 아인가 캠이라 적혀있네 나 캠 적어놨는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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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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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협인데 캠 방송하자 개인캠 방송 좋아 나중에 쇼군 톨 타고 거 저 뭐니야 캐릭터도 하나 뜯어갖고 안에 잒어놔야 겠어 음 그래가 보내가 싸워야겠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앞서는 방송이 되는거지 자 우리는 강력한 대군이 있다 우리 군사들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보입니까 야 뭐있죠 적들을 완벽하게 썰어먹을 훌륭한 부대입니다 젠고들 전쟁을 준비하겠나 난 저놈들을 죽여버릴거네 복면수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아니 말라고 내 캐릭터 있잖아 나 고양이가 잘 얘기하고 있네 고양이가 막 이랬게 움직였다 저랬게 움직였다 딱딱하고 있네 더워죽겠는데 데프리카에서 복면을 써라고 미친거 아닙니까 님 영창가실레연 뭐 데프리카에서 복면을 써 얼어 죽을 소리하고 앉았네 이건 또 뭐야 뭐하러 미친 놈이야 이건 또 알파 오른쪽 그 다음에 델타 왼쪽 브라보 센터 가자 친구들 진격명령이 떨어졌네 몽땅 쓸어버리게 고양이 있었잖아 저 위에 고양이가 너무 다행스럽게 있어 다행하게 있어갖고 눈치를 못챈거야 어 부릅 눈 부릅 저 고양이는 내 모습을 몸따송치겠다고 여러분 추천과 절차 그리고 꿀잉각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추천과 절차 그리고 꿀잉각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 고양이가 너무 자연스럽게 있었나 그러진 않았을건데 거짓말 하지마 그러진 않았을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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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땅 쓸어버리러 가자 레고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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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블럭도 있나 한 번 볼까 아니야 사슴은 있다 좋아 저 놈을 뭔진 모르겠지만 싹 쓸어버려 아니야 니가 여기 출연할 시대는 아니야 결로가 있어 임마 니가 저기 출연할 시대는 아니고 어 좋아 어 아주 세침하게 생겨먹은 것 같지만 얼리 쉣 좋았어 옆캠이랑 한 번 볼테다 나는 더욱더 대박한 짓을 하겠다 난 지금부터 여캠이다 우와 여캠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캠빵이요 내 타미나가 뭐야 난 이 캐릭터가 뭔지 몰라 그냥 있길래 쓰는거야 불태워라 알파가 도착하는데 넌 누울 눈을 떠 눈을 떴어 눈 터지겠어 눈 인식 더럽게 못하네 그 안이 눈을 떴잖아 눈 깔아 허아 이렇게 방송 야시 목아파 어 뭘 보는거야 뭘 보는건데 어 죽을라고 어 엄마 때려 맞을라고 어 눈 인식하는거 왜 힘들어 오케이 대충 된거 같아 집어던져 아 그래요 넷상에서 목소리랑 케빅 기다려봐 목소리변조 없나 목소리변조 있을거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 나중에 합시다 그럼 이거 나중에아문에 하자고 목소리변조 가 뭐명 나중에 있을 거야 어 나중에있을 꺼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우어씔 개무서워 임마 개무섭 어 야 zy wives scene 벌 fonction 야 눈 돌아가는거 봐 오 clues 오cheering 아니 이건 좀 지금 혐오인거 같아 지금 어 피자빵이랑 어 햄버거라고 무시하냐 죽을래 지금 햄버거라고 무시하는거에요 안쪽병력을 쓸어버렴 저거 아주 지부가 되는것이야 지부가 되는것이여 안쪽병력을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우리의 전군병들이 들어갈것이네 진분 방패 놓다 뭐할래 방패를 좀 막으라고 햄버거입니다 개살버거라니 개살버거라니 빠밤 진분 진분하라 개살버거는 없잖아 어 성별이 없는거 아니야 개살버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방패 모션은 쇼곤 자체에 없으니까 방패 모션은 쇼곤 자체에 없으니까 저걸 물리쳐라 저걸 물리쳐라 저걸 물리쳐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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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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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린다 으아 으아 되다라봐 보런 눈은 있어갖고 다물고 있어 새침 새침 흠 보자 이거 뭐 다른 버전도 있는거 같은데 아하 어허 어허 아 귀찮아 면먹어 귀찮아 귀찮구만 으아 으아 내로간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야 시박이라니 이런 미친 예 쟤 형방 미쳤네 아 시박이형 아 오깨 시박이형 인정 어 시박이영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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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매우 2명 왕호하기 귀찮은 날이구만 안七 안 Charles 안 아 시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개이름이 시바견 아 괜찮네 시바견 오케이 아 야 너희들 뭘 그래 그렇게 싸우니 힘들진 않니 아주 그냥 시바견 너희들 왜 이렇게 힘들게 싸워 공땅 죽여버리면 되잖아 아하 이런 문제 문제가 있구만 아 그렇구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싸우다보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못버트겠어 아주 훌륭하구만 아 귀찮네 오늘따라 귀찮네 좋아 부대차려 부대차려대 정신을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그렇단 말이다 아 누구냐 죽여버릴까보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 오케이 좋아 문제는 없는거 같구만 자 딴거 이건 뭐야 용 나는 용 용 가리 용 용 또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아 용의 눈은 더 작은거 같애 용의 무기를 찾으러 왔나 아니요 아니요 일본법으로 왔는데요 그렇구만 잘가게 딴거 이게 캐릭터가 많거든 눈 와우 그들은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싶지 말입니다 이게 왜 눈은 안떠지냐고 뭐야 뭔가 쥐맨 같은데 프리덤 어 이제 여러분들이 잠에서 깰 시간입니다 물론 그들이 어 뭐 자론도가 뭐해 뭐하지 않았다는건 아닙니다 아 그것이 알고싶지군요 한거 캡틴 딜모 뭐 이 시키 이 시키 시키야 와우 뭔가 야 약반거 같애 시랄럼 뭐라는거야 변먹어 우와 신난다 이건 저렇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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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는 뭐하는 놈이야 야는 뭔데 오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죽었어요 고인입니다 이분 제정신 아닌거 같애요 올리 쉣 점령하라 놀다보니까 점령이 끝났다 핵쿨잼인데 이거 우와 변호사 뽑을 수 있는거 봐 와 와 종국군 사기네 이거 하나 지었다 와 뽑을 수 있는거 봐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네 종국군 열나 세네 훌륭하네 자연스럽네 어 얘긴 해야할 수도 있잖아 이건 뭔데 으하하하 이러쿵 저러쿵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 화살로 죽창을 꼽아버릴거야 알겠어 조심하란 말이야 개기면 죽는거야 개기면 화살 맞고 삐 까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기지마 숙청당하는 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어 수대가 숙청당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거야 가만히 있는 것이 매우 신상에 좋을거야 신상에 좋을거란 말이다 오케이 움직이지마 어 움직이지마 체포 빰밤밤밤밤 매수를 시작해라 사랑의 화살입니다 화살 맞고 골로 가고 싶습니까 오징어 오징어 우리 두번의 협상을 맞지 않았다 그러면은 병역을 불러라 저곳을 불태울 것이다 이건 뭐야 헥 오우 제다이 제다이다 아 몰라 이거 해 예 늑대입니다 아 늑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늑대 맞습니다 아 목이 좀 버그나구만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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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고 세시하니 고매데요 너희 부대에게 명한다 이 구역을 밀어버려 가자 하하 꿀잠각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꿀잠각 하면은 그냥 좋은거래요 우영자가 와서 꿀잠각 누른 사람 킥을 준다는데 그리고 BJ는 핫이슈로 올리던가 그렇다네 모양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쇼금 돌타할 때 너 자는거 인정할까? 머리도 뭘 쏫으니 말이야 어우 후으으으으으으어씨 파바밤밤 파란타 archaeological Protest 일단은 꿀잉갑은 좋은것이시니 추천과 꿀잉갑 한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탱피하겠습니다 저게 성벽을 올라야돼 그러면은 뭔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 속공대를 파견하고 싶지만 우리 자본이 아깝기 때문에 속공대를 파견하지 않을거야 일반 사병들 보내고 저 성벽 뚫어낼겁니다 목숨을 걸고 뚫어내라 가자 여긴 입구가 없네 아 뒤에 있어 좋아 너희들은 이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너희들은 절로 가고 우리 다음에 티마대표 차곡합선은 절로 가 가자 전쟁이다 1분마다 1분에 한 번씩 쿨재가 한 번씩 누굴 소리 듣습니다 자 가봄까 친구들 꼭 땅 적을 쓸어버리는 것이다 빰빰빰빰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